1번 Они Возвращались 네 저는 아스트omes에서 랩과 работ자를 맡고있는 진진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ox 보컬과 모닝콜을 맡고 있는 차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봉양이 린빈입니다. 저희가... 아니... 일단 저희 아스트로가 저번에... 나머지는 진리 솔로가 무대를 끊자. 준비해와. 그래. 새창되지 진영 기대해. 아저씨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여러분 안녕? 사랑의 주한 내 아저씨 소리 질러!